미국의 강철왕 캣,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카네기가 되어도 좋고 링컨이 되어도 좋고 워싱턴이 되어도 좋고 누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? 카네기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시장으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제가 본 책에는 앵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체리가 됐든 버지가 됐든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괜찮아 가득 쌓아놓고 팔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린 카네기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한 움큼 가져가 근데 카네기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도 괜찮 테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움큼 줘가지고 이거 가져가 그리고 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너 왜 안 가져가고 그러고 있었어?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내가 집으면 요만큼밖에 집지 못하지만 큰 손으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온 거였어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돼도 좋고 어떤 과일이 돼도 좋아요 저는 겸손이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영어 표현을 보니까 On the God's mighty han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손 아래 있을 때 우리들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2017년 지난해 이열치열부흥에 어떤 우리 박관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 중에 딱 한 가지 인상에 남는 게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된 게 있대요 내가 화살촉이구나 생각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시위를 듣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딱 쏘는데 나는 누구냐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화살촉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쏘실 때 나의 임무는 이 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다 꽂히는 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게 화살촉인 거예요 우리가 화살이 되려고 우리들이 활시위를 달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활시위를 담기실 때 내가 가서 꽂힐 수 있는 화살촉이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